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차를 정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8-049-1474-636 13만 3413마리를 잡았습니다. 잠수수단 숫자는 1058-982 76개밖에 못 받았군요. 적었습니다. 적었습니다. 아 물방울석은 리버 물방울석은 2개를 먹었으며 최초의 물방울석은 1개를 먹었습니다. 사냥시간은 약 13시간정도로 사냥을 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13시간 13시간에 길뚫고 파이퍼 보스 들고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이렇게 걸린것 같아요 오늘의 아이템 판매물품을 또 소개시켜드려야겠지요 오늘의 아이템 판매물품 짜잔 아 아 오케이 아 어디까지 했었더라 오늘의 아이템 판매물품 아 레드시프까지 파이렉까지 해본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서정도 될까요 메이즈슈즈 32억에 판매되었습니다 메이즈슈즈 맞나? 여기서부터 메이즈슈즈 레전 21%에 4회 20초 마력호에 1.5졸짜리 18성 가해사 짜리가 32억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다음 아이템으로는 노작 파이렉 클러브 무한의 수리감 5억 5500에 슬라임 표창 1억 8800에 카우스 온테일의 목걸이 착한거 판매가 되었구요 여기도 카운목 착한거 판매가 되었습니다 회가 55억쯤 되지 않을까요 55억쯤 이렇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에스페란 2개가 나왔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으로 회차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생각보다 물품이 많이 안남았네요 몇개 남은거지 6 12 18 아 큰거 별로 이제 얼마 안남았다 아 이것으로 영상 마쳐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